자,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소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지원 전 원장도 소환될 예정입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죽었는데 우리 국민 걱정보다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까? 동아일보가 무서워 쉬쉬 입단속을 시켰다라는 의혹을 오늘 동아일보가 상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의혹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2020년 9월 23일, 서해공무원 피살 다음 날입니다. 안보실의 비서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보실 관계자들에게 남북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철저히 보안 유지하고 일체 외부 유출 금지한다. 입단속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 회의에 갔다 온 안보실 비서관들,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덮을 일이냐.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다. 국민들이 알면 이 집감당 어떻게 하러 가느냐라는 내부 반발을 했다라는 내용을 수사당국이 파악했다, 포착했다라는 내용을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이 국민의 인권, 국민의 생명은 국가가 당연히 지켜줘야 합니다. 이건 그냥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지금 이 서해 사건의 핵심은 월북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이 서해 사건의 핵심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왜 적극적으로 지키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국가의 책임 반기에 대한 국민들의 물음이거든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데 자꾸 월북이 다니다 갖고 변죽을 올려서 핵심이 희석되는 게 아니냐는 안타까움도 있는데 지금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거 의혹입니다. 단정할 수 없어요, 사실로. 내용을 보면 딱 그 본질적인 의문에 관련이 있는 장면입니다. 남북관계 악영향을 미치니까 쉬쉬해라, 입단속 시키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 참가했었던 비서진들이 미친 것 아니냐라고 반발하는 반응들. 의혹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그 이대준 씨가 피격돼서 시체까지 그렇게 된 그 다음 날이 2020년 9월 23일이에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새벽 1시에 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0시에 제2차 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침 8시 반에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뤄지는데 일단은 노영민 실장하고 서훈 안보실장이 대통령께 직접 대면 보고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무슨 문서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구두로 보고를 갖다 드린 거니까. 그런데 대통령에게 그렇게 대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안보실 1차장이 주도가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비서관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검찰에서 의심을 하고 있냐면 새벽 1시, 그 다음에 10시에 있는 관계 장관 회의 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이후에 국정원 자료 46건이 이제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는 밈스와 관련된 그 자료 60여 건이 삭제가 되거든요. 그게 관계 장관 이후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있었던 8시 반 비서관 회의 때 정말 그 비서관 중에는 국방비서관들이 있거든요. 국방비서관이 대개 투스타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비서관 회의를 하는데 아무리 그 비서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서관이 진짜로 각 부처에 한 1급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이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저게 과연 덮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나.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실장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공감이 가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돌아가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서훈 실장은 나와서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세 가지의 이유는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첫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대통령 당선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 가지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이 먼저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 그것도 우리나라를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저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사람이 먼저 얘기인커녕 구조를 갖다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업적으로 생각했었을 것이 무엇이냐면 대북 정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마음도 주고 돈도 주고 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고 있는데 북한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을 피격을 갖다 했다. 그 다음에 그냥 피격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대준 씨 이렇게 막 바다에서 끌고 다녔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바로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녹화연설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월북으로 몰아갈 그러한 이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있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사실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남북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고 일체 외부 유출을 금지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확실치 않은 첩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을 당부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관점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서 잔혹하게 사살됐는데 남북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쉬쉬. 이건 서훈 전 실장이 해명하려는 포인트와 지금 오늘 동아일보가 문제 삼고 있는 포인트는 확연하게 좀 다른 것 같아서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주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9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 그것이 종전선언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동안에 굉장히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관계에 확 훈훈한 바람이 불었다가 그 이후에 싸늘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자기 임기 내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대결론을 내기 위한 무리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훈 안보실장은 첫 번째는 대통령이 그런 강한 의지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 신기 유지라고 하는 대통령의 기조가 흐트러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 관심을 유지하는 건 뭡니까. 북한의 비위를 거슬려서는 이 문제가 완전히 안 된다. 대통령이 마지막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다 털어진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와 기본 가치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가치 속에서 한 사람을 구하면서 북과 대결적으로 포를 쏘든 어쨌든 빨리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월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구해야 할 타입의 북한에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위협을 하고 응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표류가 됐든 자발적으로 갔든 죽게 되었다. 그 뒤도 그 뒤를 하다 보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택적 판단을 하게 되고 무리한 결론을 냈고 결과적으로 기본 가치와 배치되는 결론을 하게 된 셈인 거예요. 김영주 의원님이 서울시 부시장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서훈 전 실장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당연한 보완 지시는 당연하다라는 거지만 만약에 당연한 보완 지시였다면 오늘 동아일보 보도처럼 그 비서관들이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더 풀릴 일이냐라는 이런 격앙된 반응이 과연 나왔을까 싶은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볼까?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성욱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 침묵하고 해경이 침묵하고 모른 척 한다. 그게 가장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다만 검찰이 봤을 때는 이게 선후의 관계가 있지 않을까 팩트체크를 해서 대통령이 미리 알고 지시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선이지만 어느 순간 검찰은 그게 참고인 진술에서 피해자 진술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왜 심야에 국무회의가 열렸느냐.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되겠느냐로 물어보기 시작하면 바로 갈 것이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그와 같은 이념적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아무런 정치적, 법률적 효력도 없는 것에 매달려가지고 한국의 고유한 어떤 기중한 공무원 한 사람의 생명을 바쳤다. 구해낼 수 있는 시점을 놓쳤다는 것이 가장 아픈 포인트라는 겁니다. 어디에 50%는